1년 전 임용된 지 10달 된 새내기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다 순직했습니다. 당시 출동 인력 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영원히 30살에 멈춰버린 청년.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 등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성공일 소방교는 지난해 3월 6일 김재해 주택 화재 현장에 홀로 인명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산화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화재 현장이 진입할 때는 2인 1조를 이뤄야 하지만 화재 진압에 나선 건 성소방교 한 명 뿐이었습니다. 당시 위험에 처한 성소방교를 구할 수 있는 동료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현재 펌프차 최소 인력 운영은 5인인데 5인 체제를 유지하는 소방서는 대우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에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공백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실제로 전북의 소방정원은 성소방교 순직 이후에도 3,400여 명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임실소방서와 무주소방서가 문을 열면서 300명가량 더 필요하지만 추가로 170여 명 늘어나는데 그쳐 오히려 가용인력은 더 줄어든 셈입니다. 중앙부처의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중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맞춰 인력 증원 및 교육 훈련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2011년부터 10년 동안 일하다 세상을 등진 소방관은 모두 49명. 인력 확충이 늦어질수록 국민 생명을 지키는 영웅들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